국립광주과학관이 제7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플러스를 개최합니다. 과학관은 오는 26일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를 주제로 모든 계층의 생활 속에서 과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성인 전용 과학 문화 프로그램 제7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플러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케이터링을 시작으로 별밤지기의 과학 이야기와 과학관 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